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군생활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18일 강원도 소재 육군 신병교육대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제이홉의 모습이 올라왔는데요. 화생방 훈련 후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물로 씻어내는 모습과 야간 행군을 마친 뒤 총을 들고 군장을 짊어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제이홉의 모습에 팬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요. 한편 제이홉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오는 24일 자대 배치를 받은 뒤 편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감당ique 확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